지난해부터 2022년 말부터 23년도 초반까지 시행사들이 분양을 많이 미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반기 서울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공급 물량, 분양 물량이 많아지는 이 현상, 과연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스케줄대로 분양이 된다고 하면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분명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물량 공급으로 인한 것보다도 지금 거의 거시경제 환경이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안 좋아요. 성장률도 지금 하반기 좋아질 거라 했는데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한국은행이 아마 금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올려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환율 시장이 불안해지면 0.25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0.5까지 갑자기 한국은행이 올려야 될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을 놓고 보면 경기도 안 좋지 금리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오지 않지.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소강상태 오래 갈 거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몇몇 개 그러니까 진짜 현금이 많고 진짜 초거부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물량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대출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민용 아파트 공급의 경우에는 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대부분 저는 하향으로 갈 거다. 저는 갈 것이다고 봐서 꼭 필요한 주택이 아니면 저는 융자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청약하는 것을 자제하는 게 건강에도 제일 좋을 것이다고 보는 거죠.